안녕하세요 박하림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구요 오늘 준비한 레슨은 백스윙이에요 근데 백스윙인데 이거는 약간 좀 중간급자 아니면 뭐 초급자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렵지만 어 습관을 들여 놓으면 좋으니까 어떠한 거냐 백스윙을 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어 가 수많은 백스윙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틀렸냐 정답이냐 그건 아니지 나한테 맞는 스윙이면 그게 정답이고 내가 몸이 편안하고 올바르게 하면 좋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큰 근육과 하체를 이용해서 골반을 이용해서 하라고 하죠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발바닥을 통해서 지면발력도 엄청나게 증가를 시키고 발바닥으로 백스윙을 하고 스윙을 회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에요 어떤 거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먼저 어 요거는 이제 홈트레이닝 도 가능하겠네요 홈트레이닝 도 가능하고 그리고 요걸 조금 연습을 해서 먼저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뭐 백만지 말보다 내 느낌을 먼저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냥 저 따라 하시면 좋아요 집에서 일단 수건을 하나 깝니다 그냥 수건 하나 그냥 툭 던져 놓으세요 샤워하고 나서도 그냥 하잖아요 위에 습니다 그냥 오른발을 자 수건을 딱 틀어서 위에 습니다 그럼 백스윙을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죠 폰으로 많이 시작을 하죠 이런 걸 방지를 하고 조금 할 수 있는 연습방법이니까 백스윙을 수건을 딱 놓은 상태에서 집에서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발바닥을요 이게 발바닥이야 그리고 얘가 수건이야 그럼 발바닥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발바닥을 바닥으로 눌러서 발바닥을 비빌 겁니다 제가 비빈다는 표현을 했어요 비빌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발바닥 한번 보세요 수건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손은 가만히 있을 거고요 손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발바닥을 이런 식으로 비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가 이제 수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발바닥을 비빌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꼬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럼 수건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걸 느끼시면 제 발목을 한번 미세하게 한번 보세요 오른발만 할 거예요 오른발만 자 이게 놓고 스파이크를 신고 무릎과 허벅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비볐죠 그러면 클럽을 들고 발바닥을 확 비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 무릎 오른쪽 체중 상체 위까지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발바닥 비비고 스윙 발바닥 비비고 스윙 이거는 제가 쉽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연말을 하시고 꾸준하게 연습을 하신다면 그냥 비거리 방향성 뭐 큰 근육 하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백스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많이 좋은 게 큰 근육을 좀 이용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발바닥을 비비면서 스윙을 하면 어떤 게 좋냐면 그냥 손을 안 써요 손을 안 쓰기 때문에 방향성이 좋고 큰 근육을 쓰기 때문에 비거리에도 향상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필드로 나가면 스파이크 신잖아요 스파이크 여기 뽕 왜 달려 있겠어요 하체가 비벼지는데 이걸 미끄러지지 말라고 쓰는 거잖아 저희는 그래서 우리 다 스파이크 있고 막 엄청난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 스파이크를 이용을 해야지 우리는 비벼야지 비벼야지 비벼서 발바닥을 이렇게 비비는 거야 수건으로 보여주면 다시 이런 느낌 그러면 이게 이제 수건이기 때문에 밀리니까 이런 느낌인데 이거 수건을 빼고 수건을 뺀 상태에서 제가 스파이크를 신고 잔디나 아니면 인조 매트에서 하면요 완전히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면서 허벅지와 골반이 완벽하게 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빠르게 할 수도 없어 백스윙도 이렇게 되면 꼬아서 그러면 지면 발력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꼬았다가 그러니까 스프링처럼 누르죠 스프링처럼 눌려서 완전히 눌린 다음에 이게 팍 풀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쪽 팔로우스로나 피니쉬 쪽도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히면서 휘둘러지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 빠지는 길도 생각 안해도 돼요 몸이 꼬여서 일로 오는데 다 끝나는 거지 뭐 간단합니다 아 간단하지 않아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첫 단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꼬아지는 발바닥으로 일하는 거를 많이 느끼시고 그 다음에 연습장 가셔서 스파이크 같은 것도 많이 스파이크를 신고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좀 꾸준히 연습하시면요 진짜 비거리하고 방향성은 엄청 좋아지십니다 그냥 스윙이 항상 일관되게 칠 수 있어 그냥 꼭 한번 해보시고요 모르시면 세종시로 오세요 이상 박할인 부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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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소풍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을 좀Cor'? 감사합니다.